안녕하세요! KAULO EMIL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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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을 먹었을 때에 왔습니다! 지금 대략 1시30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먹었을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은 단무지입니다! 저도 그곳에는 꽤 유명한데 제가 단무지가 좋아해요 단무지는 단무지는 단무지가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단무지가 안 들어가는 preciso 음식에서 안에서 먹었을 때 단무지가 안 들어가는 것만 단무지가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단무지가 정말 너무나 한국의 음식으로 더 이상 단무지는 단무지는 제가 encontrar Zeus 걸 всю 단무지는 Jadi 완전히 단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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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치가 많아서 여러가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단무치게 입니다 일본인에게 단무치게 좋아해 단무치게는 단무치게 들어있어 꽉 기대하고 이보았습니다 오늘의店은 수요미식회 한국에서 유명한 그룹 방송에 오셨다 SBS에 생방송투데이 뭐여 무슨일인가 TV에 출연하고 그래도 맛있어 아니니냄크가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먹으러 왔습니다 모여리역이 요이나르역이라는 곳입니다 요이나르역이 제가 낮에 치킨을 치킨으로 보낼 수 있는 영상들 피큰니크처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요? 아니요 유튜브에요 집이 뭔데요? 타오르라고 해요 타오르로? 네? 아 그거 빌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시원해 음 밤에 치킨이 밤에 치킨이 정말 맛있어 좋은 좋은 최고 조금 배에서 음 하트를 잡아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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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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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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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오우 여러 가지 넣었는데 그곳에 다들 많이 즐겨서 한강을 가고 있는 한강公원 요이도公원이 가장 가까운駅입니다 그곳은 5호선이 지나고 있는 요이나르역대 6호에서 들어오고 오우 그럼 맛있게 먹으러 오늘에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인 나나의 연락이었다 여운 나나에서 속옷 방금 운이 있죠 방금 운이 없는데 그 다음 도로에 맞춰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이곳인데,店가 많아서 어디가 모르겠네 이건 이곳에 들어가있을때 저기 혹시 여기 희전식당이라고 하죠? 희전 치아 아 치아예요? 네, 내려가서 치아의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여기 1인분부터 되나요? 부대찌개 1인분 주세요 시작 실ечение 좋은 Però 공부하면서도 2인분 병원이 강요하니 육 pay 복지 رض vikt 내방 7일 전 혜연 glass ek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다 있잖아 네 맛있겠다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中을 볼게요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통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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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그리고 잘 모르는 거 같긴 알겠는데 처음에 보인 것처럼 지금 너무 고춧가루 맛있어 이거 1개였어 그리고 밥이 여기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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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밥 이렇게 이렇게 1000원이에요 그럼 조금씩 맛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그리고高評価과チャンネル登録 부탁드립니다 통화 고춧가루 더 괜찮을 것 같네 드시나요? 드시나요?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한국에서는 스프르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게 정말 영기가 나쁘지 않으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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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듣고서 어묵도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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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요 똑같이丸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일본의 튀김에 엄청近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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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일본의 백사이의 튀김에 가까운 김치 일단 중요한 것은 슈프입니다 슈프 먹겠습니다 생각했던 맛과 조금 달라 단무원의 향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단무원의 맛은 꽉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단무원보다 완전 부딪치게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딪치게는 중에는 비닌, 베이크드 비닌 반죽이 되어있으면 마늘같은 것 같고 그것이 약간酸味이 있어요 그것이 꽉苦하다고 생각했는데 그酸味이 강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햄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단무원보다 베이크드 비닌의酸味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식사를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사를 좀 더 좋아해요 요즘 식사를 많이 배우고 싶은데 이 식사를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많이 배우는 중에는 이 식사를 조금 더 좋아해요 제가 오늘 이 식사에 공부할 때 이 식사에 반죽을 하지 않아서 이 식사를 만드는 식사에 반죽을 이 식사에 반죽을 따라서 이 식사에 반죽이 더 잘 맞더라구요 이 식사를 하셔서 지금 생각해봤는데 근데 이곳의 기본적인口コミ이 3개가 넘어져요 이口コミ 중에 옛날에 맛이 변했다는 게 꽤 있었어요 나도 여러가지 곳에서 리뷰에서 볼 수 있는데 꽤 맛있었을 때 맛이 변했다는店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맛있었지만 최근에는 맛이 변했을까? 만들어진 사람은 좋았을까? 그런 느낌? 완전 맛있지 않지만 베이크드 피어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紹介했던店에 먹으러 왔는데 제가 카오리와 음식을 좋아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 추천할게요 逆에 카오리와 카오리와 소개해봤는데 제가 맛을 잘 못했을때는 여기에 왔으면 좋겠고 진짜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전혀 맛있지 않거나 먹지 않지 않지 1년이도 가능하고 밥도 드실 수 있고 면도 들어있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여행에 오는 게 정말 사용할 수 있고 진짜 또는 고지의 좋아 이 김치 엄청 맛있어 씨끈에 아까 제가 이곳에 왔는데 카페에서休憩하고 인스타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질문 중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스프링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칼을 닫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립이 빠지지 않게 하는거에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먹는지 사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넉넉한거에요 뜨거운거 먹을 때 이렇게 먹지 못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찌개가 엄청 뜨거운거가 많아서 이게 엄청 뜨거워요 저는 경우는 暑기 때문에歯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어떻게 될까요? 女인은 립이 생각나요? 근데 나도歯으로 먹을 수 있는癖가 있어서 시원사는 중에서 金属과歯이 닫는 소리가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잘 먹어요 저는 이렇게 단무침가 좋아해서 정말 가슴하게 단무침가 먹기 싫어해서 여기가 왔을 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무침는 거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조금 단무침가 없었을때가 솔직히 생각나는 생각입니다 해외에서 블랙핑크 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뭐 같은 취향이 있는 건 다 먹게 됐는데 대체 알았을까 싶었는데 1맥트의 부대찌개가 드시는店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단무스 부대찌개에 주셨는데 맛은 일반 단무스 부대찌개가 특별한 맛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부딪치게보다 조금酸味적인 부딪치게였어요 부딪치게라는 건 코멘트欄에 많은 게 베이크드 비니스가苦手한 학생이 꽤 많아요 집에서 먹으려면 베이크드 비니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딪치게는 없어요! 무조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딪치게라는 사람은 신청을 먹으려면 자신의 좋아하는 것만으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조금具材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에 가면 추천해요 요인하루역이 원래는 오후가 있었고 夏쯤이면 밤에 food truck가 나오고 제가 전에 먹으려고 했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강간沿이로 치킨을 구입하고 싶어서 월요일에 즐기기기에는 추천하는駅이라서 만약에 베이크드 치즈의酸味이 좋아하고 요인하루역에서 遊을 때 후에 프레치게르 먹으려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残念한 결과가 되었는데요 맛은 별로 안 좋지 않아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인하루역에 가까운 단리빵불치게의 紹介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일까지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ssassin's Creed !'